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출산율이 낮은 상황인데요. 광명시가 이를 극복하고자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7년 1.06명, 2018년 1명, 2019년에는 0.94명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2017년 0.97명, 2018년 0.92명, 2019년에는 0.84명으로 돈의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광명시의 합계 출산율은 0.8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이에 광명시가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광명시가 펼치는 정책 중에서 큰 틀에서는 인구정책, 그리고 출생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폭로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출산지원금과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거론됐습니다.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광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정해졌습니다. 광명시는 위원회 활동과 함께 청년소통 등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균 출산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웃돌 수 있도록 하는 목표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tv뉴스 김성원입니다.